인피니트가 터프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타이틀곡 내꺼하자 제목부터 터프한데요.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이번 타이틀곡 내꺼하자는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남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저희 인피니트의 새로운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근데 인피니트 하면 군무 종결자로 유명하신데 이번에도 멋있는 군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꺼하자 너를 사랑해 역시 멋있습니다. 인피니트 컴백 스페션은 잠시 후에 펼쳐지고요. 인기가요 여름방학 썸머 콘서트 제2탄 다음 무대를 같이 한번 소개해볼까요? 걸그룹 카르스마 대표 천상지희 발라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에이트와 린의 컴백 무대. 인피니트의 컴백 스페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컴백! 먼저 감상 보컬 활기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스탑! 이 영상은 스페셜스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